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눈을 좀 감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꾸 우리의 무의식에 있는 걸 의식으로 로드시키는 걸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는 버전을 만드는 법을 살펴봤어요 그게 뭐였어요? commit 그리고 버전을 만들 때 하나의 파일이 하나의 버전에 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이 하나에 담긴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작업한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버전으로 만들고 또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나중에 또 버전으로 쪼개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할지 모르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showlog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생성한 버전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에 대해서 궁금할 때 그 작업과 그 이전 작업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방법도 살펴봤죠 바로 이것이 버전 관리의 아주 중요한 효용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는 버전을 삭제하는 법, 또 버전을 수정하는 법 이런 것들 배웠는데 이거 안 중요해요 구색 맞추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버전 만들기, 버전 보기, 또 버전을 비교하기 이게 핵심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뒤에서 후속 수업 보려고 막 초조해 하시지 마세요 충분히 중요한 걸 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버전 관리의 핵심은 비교예요 비교를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버전 관리의 본질입니다 토토이즈 킷은 멋진 버전 비교 도구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Diff Tool 이런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해 보시면 여러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도구를 토토이즈 킷의 설정으로 들어가서 비교 도구를 변경하는 걸 통해서 기본 비교 도구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하다 보면 버전 관리를 하면 안 되는 파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파일이라든지 또는 파일 어떤 에디터, 어떤 프로그램을 편집할 때 임시로 생성되는 지저분한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버전 관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버전 관리 시스템한테 이런 파일은 무시해, 없는 셈 쳐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gitignore라는 파일을 만들고 거기에 무시하도록 지시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서 해결하세요 또 .git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branch라는 거거든요 branch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가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쫙 쪼개져 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버전 관리의 효용으로 이런 상황들을 상정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는데 과거로 돌아오고 싶을 때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작성했던 보고서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고객사가 구글, 애플, MS가 있다면 그 회사들한테 조금씩 수정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일을 할 줄 아는 분들은 저장소 전체를 보고해서 복사해서 hello git totoys git google, hello git totoys git apple, hello git totoys git ms 이런 식으로 폴더들을 여러 개 만들고 그 각각의 폴더에서 작업하려고 할 거예요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git이 갖고 있는 branch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저장소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단 하나의 저장소에서 다양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라면 branch를 알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한편 각각의 버전을 식별하는 식별자로 우리는 commitID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commitID는 이거 기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commitID 대신에 적당한 이름으로 어떤 특정한 버전의 이름을 정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태그예요 태그를 이용하면 버전의 명확한 이름을 지정해서 사람이 기억하기 쉽고 전달하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급하게 중요한 것은 백업이에요 백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보를 유실하고야 말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git은 자체적으로 매우 편리하고 안전한 백업 수단을 가지고 있고 저는 후속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백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git으로 백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어려워요 혹 백업을 배울 때까지 백업을 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은 제발 부탁이니 드랍박스 또는 구글 드라이브 또는 원드라이브와 같은 서비스에 우리의 저장소 디렉토리를 통째로 올려서 백업을 해주세요 안 하는 것보다 백만배는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버전관리 어떠신가요? 할 만한가요? 버전관리가 어려운 것은 대체로 너무 많은 것을 배우려는 조급증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지옥을 버전관리를 이용해서 빠져나오는 법을 충분히 배웠거든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여기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면서 최소한으로 배워서 최대한으로 사용하셔야지 폭발적으로 다음 수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즐겁게 그리고 적당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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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